뭐야 표정이 장난 아닌데 정호 지금? 설마 시세가 지금 85,000원에 나와있어요 와 대박이다 이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 혹시 그거 있어요? 저거 뭐야 그 포켓몬 카드 네 있습니다 그 브이맥스 카드 혹시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어 있다 아 애들이 하도 이거 요즘 유행이어가지고 네 이거 지금 두 개 남은 거예요? 네 제가 다 살게요 네 계산할게요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빠 왔다 아빠 하이퍼래요 하이브 사장님 근데 이거 아 네 낱장 구매도 돼요? 아 네 좀 귀한 거 좀 귀한 것들이 많죠 좀 있어요? 귀한거 슈퍼래어랑 루달 로돈 V-otz awful 하싱 V-otz 트리플 레어 희슬 블레스범 트리플 레어 희슬 대광기 V-star 트리플 레어 와! 하이퍼레어가 있어! 대박! 스쿨보이 하이퍼레어 사장님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사장님 아니에요? 너무 닮았는데 사장님이랑? 기선! 가격을 좀 붙여놨어요 애프리온 VX 하이퍼레어, 로즈레이드 CHR, 우브 CHR, 찬란한 루차볼 K, 그라이너 CHR, 아쿠스타, V 슈퍼레어, 피카츄 VMAX 이거 완전 맛집이네! 이거 다 사면 몇십만원 되겠는데? 이거 너무 비싼 이거 말고 그냥 저는 좀 뽑을게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VMAX 두개랑 네 이거는 한 팩이 얼마씩이에요? 7,000원이에요 7,000원이요? 네 되게 귀해가지고 7,000원이에요 요즘 5,000원 주고 한번 샀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면 5,000원 이거 두개 사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살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수량 제한이 있어서 하루에 아 여긴 다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11,000원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음 아냐 다른거 말고 일단 오늘은 저는 그 포켓몬 카드 매니아니까 이거 다 살게요 제가 오늘 통째로 예? 야 일단 오늘 다 삽니다 제가 오늘 사장님 오 부작진 오늘 저랑 한번 저기 방송 하나 같이 찍으시죠 여기서 아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같이 카드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이랑 아 너무 좋죠 자 뭐부터 깔까요 우리 이거 귀한거를 좀 나중에 까고 배틀리전이랑 VMAX 나중에 까고 일단은 자 그러면 스타버스 퓨저나츠 배틀리전 VMAX 클라이맥스 순으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아 네 그럼 스타버스 일단 두장 살게요 네 두장만 일단 먼저 깔게요 그럼 스타버스부터 우리 정우아 까볼게요 네 아빠가 이걸 다 푸짐하게 사왔네 아 골고루 사왔지 아 기다리고 있었지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 아빠 진짜 하나 사기도 힘들더라 요즘에 아니 VMAX가 얼만데 으응 으응 꽝 레어 하나 나왔네 오케이 다음 등급은 달라 와 우리가 울트라레어로 뽑았던 구애벨트가 나왔네 아니 으흐흑 야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때 뽑았었던 울트라레어 여기는 U 이름은 똑같아 진짜 원래는 울트라레오네 이 위에서 두 번째 카드 오오오 워ng, 웅, 종합! 와 뭐야 더블레오 없는 거다 흐니кр mash 와 멋지다 간지 난다 그러게 더블레오인데 멋있네 반짝반짝 오케이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퓨전 vauch 로 넘어갑니다 퓨전 vauch 자, 처음 가 보는 거예요 스타버스는 좀 까봤어도 아, 퓨전 vauch는 처음 가 봅니다 пр 자, 세 번째 무료 퓨전 가 다음 바로 넘어갑니다 네번째 퓨전 아츠 오 마이 갓 레어 하나 나왔네요 몇번째죠? 마지막 다섯번째 퓨전 아츠 오 엄청 좋은거 같애 뭔가 색깔이 살짝 맛보기 보여주세요 무지개 색깔 나는데 무지개? 무지개는 일단 은색깔이야 자 자 자 자 자 스포하지 말고 스포하지 말고 어 보지 말고 잠깐만 잠깐만 야 은색 느낌 있어 지금 잠깐 자 자 자 나도 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어 신비야 벌렁벌렁 같아요 좋은거 같애 어 일단 가까이 한번 자 한자씩 넘기자 버렌지나 리아콩 라티아스 마지막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18에요! 됐어! 대박! 이야! 스토리가 나왔어! 와! 스토리가 처음! 스토리가 잘 나왔다! 이거 천원 주고 샀는데 대박이네 저거 저거 스토리가 나왔어! 와! 인터넷 검색하니까 정국아 최고가로 봤을때 2만 5천원이야 이게 한장에 저희가 문방구에서 이걸 천원 주고 샀는데 인터넷 시세 최고가로 봤을때는 2만 5천원짜리 카드가 나왔어요 하이퍼레오랑 5천원? 축하축하 정국! 자 이제 배틀리전으로 갑니다 배틀리전 6개랑 브이맥스 카드 2개남았어요 아 흠 보스 감사합니다.